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시는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컴퓨터에서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컴퓨터용 카카오톡에는 스마트폰과는 다른 컴퓨터에서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PC용 카카오톡의 유용한 기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용한 채팅방 보관이 되겠습니다. 채팅방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다 보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채팅방들이 있죠. 그런데 막상 나오려면 다른 사람에게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은 그대로 유지를 해두는데요. 그런 경우 채팅방이 너무 많아서 채팅방 관리가 어렵죠. 그렇게 자주 들어가지 않는 채팅방들은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을 할 수 있죠. PC용 카카오톡에도 스마트폰용 카카오톡과 동일하게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채팅방은 스마트폰용 카카오톡에서 만들더라도 PC용 카카오톡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죠. 스마트폰에서 조용한 채팅방으로 따로 분류를 해놨더라도 PC용 카카오톡에서는 원래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PC용 카카오톡에서도 조용한 채팅방으로 따로 만들어야 되죠. 조용한 채팅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방을 자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있죠. 보관합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이 생성이 되고요. 한 개의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채팅방을 보관을 해보도록 할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채팅방이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이 되겠죠. 이 경우 조용한 채팅방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더라도 알림이 울리지 않고요. 전체 일제하는 메시지에도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채팅방으로 들어가면 일제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죠. 조용한 채팅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 창이 열리게 되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채팅방 두 개가 보이게 되죠. 이렇게 자주 들어가지 않는 채팅방들은 따로 조용한 채팅방으로 분류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실 경우 해당 채팅방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조용한 채팅방에서 해제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나머지 채팅방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채팅방 항상 위에 고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다른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워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죠. 고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열려 있더라도 항상 위에 고정을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채팅방 선택하고요.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른 다음 여기에서 항상 위에 유지 고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른 앱이 활성화됐더라도 항상 카톡 채팅방이 위에 올라와 있게 되죠. 이 경우 해당 채팅방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채팅방을 열게 되면 그 채팅방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앱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채팅방은 다 가려지더라도 지금 설정한 채팅방은 항상 위에 올라와 있게 되죠. 업무상 항상 봐야 되는 채팅방들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을 해놓게 되면 다른 앱들을 이용을 할 때 가려져서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입력창 아래쪽에 있는 투명도 설정을 이용해서 채팅방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투명도 설정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다른 앱이 아래쪽에 있더라도 그대로 다 비춰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에서 카톡을 이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일을 안 하고 카톡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치가 보이게 되는데요. 카톡 화면을 엑셀 화면으로 바꿔서 마치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톱니받기 설정 버튼 누르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 메뉴에서 화면 누릅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배경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인 카톡 대화방 화면인데요. 그 아래에 있는 엑셀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톡 대화방이 엑셀같이 바뀌게 돼요. 닫고 실행을 해볼게요. 대화방 열어보겠습니다. 대화방 화면을 키워주면 엑셀 화면과 잘 구분이 안 가죠. 아래에 있는 FX창이 입력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마치 엑셀 입력하는 것 같이 카톡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물론 일하는 시간에 카톡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톡 타이머 기능인데요. 이 톡 타이머 기능은 PC 버전 카톡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더보기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톡 타이머라고 있습니다. 톡 타이머 클릭합니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라고 되어 있죠. 공부나 독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업무로 선택을 해 볼게요. 현재 1회에 25분씩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면 업무일 경우 집중 25분, 휴식 5분 이런 식으로 계속 1회차, 2회차, 3회차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죠. 이 외에 여러분이 특별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 카테고리 추가를 이용해서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해서 집중 시간이 끝나면 알림을 울리게 되고요. 휴식 시간이 끝나면 또 알림을 울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집중 회차만큼 계속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집중 상태에서 톡 알림을 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집중 시간이 잘 유지가 됐는지 기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성공 횟수와 집중 시간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설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나 공부라든지 집중력을 높여야 하는 다양한 활동에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PC용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때 설정에서 꼭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계정을 누르시게 되면 본인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카카오톡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본인 계정이 어떤 건지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안에 들어갑니다. 보통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카카오톡이 자동 실행이 되게 되죠. 그러면 컴퓨터 시동 시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카카오톡을 자동 실행을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자동 실행하시는 게 좋죠. 그때 여기서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 또는 자동 로그인에 체크가 돼 있으면 컴퓨터를 시동하면 자동 로그인이나 자동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는 업무상 카카오톡을 반드시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자동 로그인이 되는 것이 편하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 자동 로그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잠금 없이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잠금 모드를 설정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이용하시는 PC는 잠금 없이 사용하면 되겠지만 여러 명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나 내 PC에서 카카오톡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자리를 잠시 비울 때 내 카카오톡을 다른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죠. 그럴 경우 잠금 모드 사용을 체크해 주시고요. 암호를 넣어줍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일단 잠금 모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PC 미사용 시 잠금 모드 적용에 체크를 해주시면 얼마 동안 PC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잠금이 될지 여기서 시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3분으로 정하게 되면 3분 동안 PC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카카오톡은 잠기게 되겠죠.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으로 잠기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알림인데요. 카카오톡은 PC 버전에서 알림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소리 알림이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카카오톡 알림이 되겠고요. 여기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 알림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창이 있죠.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 경우 알림창을 얼마 동안 보여줄지 보낸 사람과 메시지를 같이 보여줄지 그 다음에 표시는 어디에 할지를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보낸 사람과 메시지는 보낸 사람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모두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창 설정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등록한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에 알림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알림 체크하시고요. 키워드 편집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알림을 받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알림을 울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급이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알림 키워드가 예약과 긴급이 있죠. 확인하시게 되면 예약과 긴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가 올 경우 알림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전송한 메시지에 답장이 달릴 경우 알림을 울릴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알림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알림 설정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앞서 화면에서 엑셀 스타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으로 화면 배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0% 설정되어 있고요. 글씨체도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화면 배율을 내가 원하는 배율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 배율이 기본 배율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크게나 더 작게 배율을 설정할 수 있죠. 카톡 화면이 작아서 보기 어려우실 경우 여기 화면 배율에서 나에게 맞는 배율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 기능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으로는 보이스톡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PC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으시죠. PC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스피커와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죠. 스피커는 시스템 기본 스피커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무 문제없이 스피커와 연결이 되어 있죠. 마이크는 시스템 기본 마이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 단자에 3.5파이 마이크 단자를 연결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보이스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당연히 좋은 마이크일수록 음질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3,000원, 5,000원짜리 마이크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용 카톡을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이 마이크는 꼭 장착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페이스톡도 PC에서 이용할 수 있죠. 내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연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윈도우에 내 스마트폰이 장비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카톡에서 페이스톡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PC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블루투스 및 장치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모바일 장치라고 있죠. 모바일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과 연결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에서도 알림창을 내리고 윈도우와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카메라가 카톡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PC1 카톡에서도 페이스톡을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채팅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AI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말투변경 AI 버튼을 누르면 지금 말투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죠. 메시지를 길게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반말체로 입력을 한 다음 말투변경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말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력창 아래쪽에 보시면 예약 메시지가 있죠. PC용 카톡에서도 예약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약 메시지 버튼 누르시면 예약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거나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요. 예약 메시지를 발송할 친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화방에 있는 친구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고 미리 알림 받기 선택한 다음 예약을 해주시게 되면 발송 15분 전에 모바일로 알림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대화방에 있는 대화 내용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줄세계 버튼 누르시고요. 대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거나 내보낼 수가 있죠. 대화 내용 내보내기 들어가시게 되면 컴퓨터에 텍스트 파일로 대화 내용들을 모두 저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대화 내용 입력이 아주 간편하게 바뀌죠.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을 지원을 하죠. 하지만 PC용 카톡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카카오톡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게 되죠. 키보드에서 윈도우 H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성 인식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음성 인식기가 입력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카카오톡 입력창에 그대로 대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이 되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PC용 카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PC용 카톡을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